75죠. 허가 취소는 한 번 정도 볼까요? 허가 취소는 아까 이제 우리가 영업을 하려면 뭐 3가지 있습니까? 허가 등록 취소 요 3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허가 등록 신고죠. 허가 등록 신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 영업이 있었고요. 등록 대상 영업이 있었죠. 그리고 신고죠. 근데 허가를 받고 영업하다가 법을 위반했다. 그 다음에 등록하고 난 다음에 영업하다가 법을 위반했다. 신고하고 나서 영업하다가 법을 위반했죠. 그럼 그 밑에 보니까 1번부터 18번까지가 뭐입니까? 위반의 형태야. 1번부터 18번까지 4조에서 6조까지 7조. 앞에 4조 뭐였습니까? 위의 식품 판매금지죠? 5조 병든 동물고기 판매금지 이런 것들이 쭉 있었죠. 기준과 규격에 미달되는 거 뭐야? 판매금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었거든요. 그 조문을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는 근성을 보이는 건 좋지만 수험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굳이 그걸 다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거의 대부분 조문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그죠? 근데 물론 실제 실무를 담은 분은 그냥 주먹구구시로 하면 안 되고 근거를 밝혀야 되니까 너 이거 위반했지 거기서 뒤에 연결되기 때문에 뭐야? 어떤 행정처분을 해야 되겠지만 수험에서 그걸 다 1번부터 10판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거의 대부분 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죠? 그리고 폐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37조 허가해준 것에 상응해서 생각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허가, 식약처장. 그러면 뭐야? 아까 누구였습니까? 허가에서 식약처장이 허가권자면 취소도 식약처장에 해야겠다? 식품 조사처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특자시 특자도 시장군수 구청자 같으면 누가 됩니까? 그건 또 누가? 그러니까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이런 것들은 그 각각의 허가권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상응해서 그러니까 37조, 60페이지에 보시면 37조 허가 등록 신고가 나왔죠? 거기에 상응하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식약처장, 특자시 특자도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그래서 대상자, 각종 법규정. 그래서 제가 1번부터 18번 했는데 다 안 적고 그냥 각종 법규정 이렇게 해놨어요. 거의 대부분 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위반한 대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허가나 등록을 취소한다. 이건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야? 그게 이제 누가 생각할 때? 권한자가 생각할 때는 이게 위법의 정도가 심하다 싶으면 뭐야? 취소하거나 아니죠?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약하다 싶으면 취소는 아니라 정지하는 데 기간은 몇 개월? 6개월 이내.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은 한 번 정도 기억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6개월 이내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폐쇄 명령이죠. 폐쇄 명령은 신고하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행정청이 뭘 한 건 없어요. 뭐만 했을 거야? 신고만 했기 때문에 행정청이 뭘 한 게 했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건 아니고 대신에 뭐야? 폐쇄하는 것이겠죠? 신고 영업을 하니까 너 이제 뭐 하지 마라? 더 이상 거기서 영업을 하지 마라. 입구에 못 질하는 거죠. 그래서 폐쇄 명령은 신고한 영업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됐죠. 그게 이제 나름대로 차이가 있다고 하면 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나 허가나 등록 같은 건 행정청에서 뭡니까? 허가를 해줬거나 수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걸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키나 할 수 있지만 폐쇄 명령은 신고 영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정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계속 영업하면 그 다음은 뭡니까? 폐쇄, 취소나 폐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하는데도 뭐야? 정지 기간 중에 영업하면 뭐야? 그 다음 단계 더 중한 취소가 됐죠. 그러니까 취소가 가장 강한 거죠. 그 다음에 정지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폐쇄 명령은 신고 영업이 되는데 정지 기간 중에 영업하면 그 다음 단계 취소 더 이상 영업을 못하게 막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행정상 제재가 됐고요. 그리고 행정상 제재는 그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재는 이게 뭐냐면 영업을 허가를 받았는데 안 해. 그러니까 휴업 신고도 안 하고 안 한다. 그런데 거기가 6개월 동안 영업 안 하면 이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그때는 역시 취소나 폐쇄 명령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타 제재는 한번 볼까요?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을 한다. 그러면 취소하거나 또는 정지를 폐쇄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게 아니라 휴업 신고도 없이 6개월 동안 영업 안 하면 더 이상 영업을 영열 의지가 없다고 보고 취소하거나 폐쇄 명령을 내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고요. 또 이번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했죠. 폐업 신고했다. 그런데 폐업 신고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말소했는데 아직까지 폐업 신고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청 후속 조치로 취소하거나 폐쇄 명령을 하는 이런 게 기타 제재 사유로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허가의 취소도 거기에 있는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76조. if you're going to go to Fuck the